가끔 라디오를 청취하다가 11시를 알리는 등의 방송에서 HLQ에 HLSQ이런 등등의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뭘 위해서 말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꼭 알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식트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소관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무선국이나 방송국에 지정된 호출부호 일반적으로 방송국의 동일성을 나타낸 부호로 국제적으로 배당되며 대한민국은 HLA부터 HLZ까지 쓸 수 있다. 호출부호는 여러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TV에서는 4개의 문자가 일반적이고 라디오 호출부호를 물려받아 그대로 사용할 때는 3개의 문자로 된다. 국제 협력으로 방송국 콜사인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글자가 국가를 표시하고 나머지 글자가 방송국이나 무선국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.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을 뜻하는 콜사인은 두 글자 HLZ이고 여기에 각 방송국에 고유번호 두 글자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. 이러한 콜사인은 방송국을 구별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방송 중단, SB 등에서 명시하여 방송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.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